이 사람의 말 유튜브를 하다 보게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병호TV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방송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털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욕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거나 거짓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연배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유튜브에서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기에 세상 전체가 다 거짓말투성이니까 유튜브에서 말을 좀 꾸미면 좀 어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한 거죠 말을 꾸미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연히 민경국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모두 진실일까요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진실되지 않은 말은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다 무거운 거죠 진실이 아닌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믿고 퍼뜨리는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옵니다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들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자체가 글이 아니고 말인데 말을 꾸며내는 겁니다 말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욕을 하고 그럼 그걸 대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드니까 대부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은데 돈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는 사람이 얼마 또 거기에 또 열광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기가 찬 거죠 그들의 행동에는 모두 숨겨진 의도와 충돌질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진실은 남습니다 불멸의 밤들이 곧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방송기자 출신인데 글을 아주 이렇게 참 맛깔나게 참 잘 쓰시네요 이렇게 말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옮겨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편이지만 인간 본성의 말을 꾸미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10개명을 보게 되면 아홉 부분의 이런 개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송사의 이기 위해서 이웃에게 이런 모함을 하거나 이런 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아주 악입니다 악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아마 이 결론을 딱 정리하게 되면 아마 유튜브라는 김세희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민경욱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 말을 한 주체는 강용석 변호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김소연 대전에 활동하는 변호사가 김세희 변호사는 아니죠 김세희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유튜브에 떠드는 겁니다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좀 황당해 가지고 뭐라고 내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말을 한 주체는 강용석 변호사인데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김세희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 들었고 김소연 변호사는 김세희 씨한테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보다 보다 제가 강용석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받은 게 되겠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훈이라는 분이 김세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까 이제 원래 말한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가 말했다고 김세희 씨가 이야기했고 그걸 들은 김소연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김세희와 함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또 유튜브에 떠들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심해요 한국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정부가 다 거짓말을 하니까 신의 한 수 유튜브 방송에 김세희 대표가 저에게 직접 2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다는 녹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김세희 대표에게 전화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이야기입니까 돈을 받았으면 받은 건데 안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저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신의 한 수는 저의 설명을 듣고 라이브 방송 동영상을 편집해서 저의 반론이 반영된 방송을 해줬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확산시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작지 않은 범죄입니다 범죄 이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음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후원자들 돈을 받아 가지고 뭘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그냥 떠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또 온 전신에 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악한 한국인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시정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대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야 되고 정거를 최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변호사들과 최정작업과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방송을 내린 게 아니고 반론을 반영해 줬습니다 방송을 내려줘야 되죠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은지 한국 사회가 참 도덕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5천만 원 사용처를 설명하다 나온 말인데 만약 그 돈이 문제라면 강용석 변호사가 거짓말한 게 맞는 거죠 이제 민경욱 의원이 하도 딱 해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 저에게 5천만 원 준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으면 내가 입을 다물죠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이 나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 본성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증가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봐서 사람들이 타인을 무고하고 또 위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생하는 사람에게 민경욱 전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외면하는데 다 꽁무니를 빼는데 도와주지는 마트망정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위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천정도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냥 거의 난 짐승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